안녕하십니까 헬로우티비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8월 5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의 새롭게 선호인 김혜오픈 트루티오가 연인인 화제인데요. 이곳에는 많은 체험객들로 복잡히고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헬로우티비 뉴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금요일이고 김혜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체험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을 가진 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 가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우티비 뉴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